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강낭콩 심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작년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영상을 올렸고요. 5월에 강낭콩 심는 그 영상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4월 4일에 가서 강낭콩을 심었어요. 직파를 했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강낭콩을 심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심고 나서 비가 와서 아마 싹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강낭콩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자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감자 심고 바로 심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항상 심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4월 4일에 제가 심었거든요. 해마다 그때쯤 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올려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올해 진짜 강낭콩 심는 거죠. 2023년. 4월 4일에 심은 거죠. 직파했고요. 강낭콩 종류는 뭐 다 아시다시피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죠? 자강, 붉은색 강낭콩, 그 다음에 흑강, 검정색, 그 다음에 신선도,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호랑이 강낭콩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짜투리 땅에 심어도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가지 강낭콩을 올해 이제 심었는데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여러분들도 강낭콩은 이제 심어도 충분히 시간, 계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마 되기 전에 이 꼬투리가 연걸어가지고 딸 수 있지. 장마가 오면은 어쨌든 강낭콩은 그때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 심으셔야 돼요. 그게 좀 유리합니다. 늦게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심는 게 낫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낭콩을 심었는데요. 강낭콩은 깊이 심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3에서 5cm 그 정도 사이에 심고 그리고 그 폭은 넓이는 조금 이 강낭콩이 자라면은 잎사귀가 좀 무성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35cm 그 정도 간격을 두고 심으면 돼요. 그리고 CR은 몇 개씩 넣느냐 이게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3알씩 넣어요. 이 3알씩 넣는 이유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3알 넣는 이유가 한 알은 하늘을 나는 짐승이 먹고 한 알은 땅 속에 있는 짐승이 먹고 한 알은 땅 위에 있는 우리 인간이 먹는다 이래가지고 3알 씹는다고 늘 그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조화로움을 얘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도 안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파먹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적선한다는 식의 그런 어떤 옛날부터 전해져 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없어져도 너무 손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다 파먹고 없으면은 사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3알보다는 보통 5알 정도 넣어요. 5, 6알 정도. 발화가 다 5개, 6개가 다 되면은 3개, 4개 정도 남겨놓고 2개는 뽑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안 낳은 데 있잖아요. 죽은 데 그런 데다 옮겨 심고 만약에 이렇게 발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5개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그냥 둬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씨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씨앗을 사거나 모종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강낭콩은 너무 한 군데 많이 심어가지고 이게 밀집되어 있으면은 이 콩 때가 굉장히 가늘어요. 그리고 콩이 좀 안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심을 필요는 없고 씨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심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3개만 넣어도 충분하고 만약에 모종이면은 하나씩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항상 대물림해가지고 씨가 좀 넉넉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참고하셔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낭콩은 이제 그렇게 심어 놓고 잘 가꿔야죠. 그죠? 물이 부족하면 물도 대줘야 되고 만약에 비닐 뚫고 나오다가 그 새순이 비닐에 걸려있으면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잘 다듬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작물은 농부가 그 작물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날씨, 기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키우는 과정은 본인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4월 4일날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아직도 강낭콩 심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좀 빨리 익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빨리 익고 빨리 수확하고 하는 게 낫지 꼬투리가 연결지 않아서 기다리다 보면 비가 오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장마가 일단 시작되었다면 강낭콩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심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 아마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빠른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강낭콩을 심었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늦지 않게 심으시고 늦지 않게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강낭콩이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